이것이 다 먹어야지만 물기를 먹어도 괜찮은데 제2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밑에 우리 의자 와 있거든? 네 의자 가지러 가야 된다 의자 가지러 가자 의자 가지러 가야 돼 밑에 1층에 밥도 가지러 가야 돼 밑에 1층에 없는데? 없는데? 언니 비밀번호 알죠? 좀 큰데요? 이건 무슨 용도의 의자예요? 너 그냥 뭐 편하게 뭐 앉은 의자 일단 다른 의자를 사기 전에 근데 의자 자체가 지금 사무실에 너무 부족해서 일단 그냥 산 거야 이거 저거는 위에 올려다 놓고 쓸 의자고 너네 이거 위에서 사무실에 쓰면 돼 네 밥 먹을 때 우리 쓸 거야 식사하거나 그럴 때 다 같이 올라가면 자리가 없잖아 뭐 해준 거야? 뛰어 여기 아홉 개 있다 그 알지? 스티커 자국 나오면 안 되는 거? 야 이거 뭐야? 소윤이 거 근데 왜 안 시켰어? 네? 소윤이 거 왜 안 시켰어? 도둑이다! 어? 아니 옆집 형이 아직 안 시킨 건가? 옆집 형 장염이라고 하셔서 아휴 형 미쥬이에요 뭐예요? 그래 나는 뭐 샐러드 좋은 거 먹지 뭐 형 샐러드 다 안 돼 형 당연히 저거 미쥬이에요? 죽만 드셔야 되는데 이게 미쥬이다 그래 내가 아까 그랬지 내가 그냥 가서 죽 먹는다고 저거 미쥬 어 왜 일단 먹어 먹어 너 먹어 아니 형 나중에 나 뒤돌아 있을 때 나 때릴 거 같아 왜 앞에 있어도 때릴 수도 있어 어? 이거 하나도 안 왔어? 뭘요? 퍼크 뭐 이런 거 뭐야 손을 먹어야 돼? 점심 안 먹어서 옆집 형 거 뺏어 먹으러 왔는데 그래 아니 반반 먹자고 반반 먹어 다 먹으면 죽여버릴 거 같고 반반 먹자 아 형이 저한테 한 입을 준다고요? 맛있겠지? 맛있겠지? 그냥 한 입을 먹고 그냥 한 입을 조금만 먹어 봐봐 아 진짜요? 어 그냥 한 입 먹어 봐봐 안 때릴 거야? 아이 빨리 먹어 물건은 해치지 않아 저 이 한 입하고 뭐야 이거? 어디서 뜬 거야? 이거 수제버가 집에서 이 한 입하고 먹어봐 완전 다르다니까 햄버거가 요리가 되는 순간이야 뭔가 깊어지지 맛이 됐다 다 먹었지?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대표님 많이 먹어 많이 드십시오 다른 거 같지만 다 못 먹겠는데? 다 못 먹을 거 같은데? 얘 위에 가서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누가 해? 애들 애들은 햄버거 안 먹는다 해가지고 애들 그럼 뭐 먹어?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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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많아요 햄버거 먹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 햄버거를 안 좋아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엠 eat 뭐지? 엠이 먹긴 뭐? 나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엠이 먹긴 뭐? 엠이 먹긴 맨 엠이 먹긴 거고 엠이 먹긴 해 엠이 먹긴 할 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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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네? 1, 2, 3, 4, 5, 6, 7, 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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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9 9 9 오우 중국이 시키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100 100 100 100 200 200 200 200 200 200 300 300 300 300 300 300 sau này chị Huỳnh sẽ học với em em chỉ Quỳnh đi Huỳnh không quá thời gian học theo cách của em là sẽ đủ ok 아빠 識 anh không parta không còn có mặt không đoker không? hay ti suf không? không 사러 갈 때 바이크만 봤잖아 바이크 밖에 없나봐 그래 오토바이 그래서 한 3-4일에 한 번씩 니가 기사를 해줘야 돼 나 내꺼 찍는데 뭐 사갖고 같이 가갖고 안그러면 나갈 방법이 없어 우리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 아니면 소윤이가 그러는데 중구대표가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못 들은 척하네 중구대표가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아 아니야 못 들은 척하네 혼자 갔다 오는 것도 아 중구 혼자? 그치 그치 왜냐면 물건이 있으니까 뒤에까지 너무 사람이 두 명 타고 가는 건 못 들은 척하네 아 끊이야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다시 얘기해 다시 내가 다시 촬영할게 아 반대로 가렸네 중국이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아 hyp포가 아 내가 한 번에 이렇게 오는 척하네 아 안ول어 내가 안ول어 앙뙄어졌는데요? 아 아 내가 화가 많아 편하게 얘기 안하고 이거 안 눌러졌어요 이렇게 얘기 안하고 카메라 켜졌다고 뭐하러 하시면 안돼요 아 진짜 어 뭐야 먼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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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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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아 먼지 아유 먼지다 먼지 어 갑자기 많이 컸대 더 컸나요? 으악! 물었어 으악! 으악! 아야 아파요? 아야 나 죽인다 아야 나 죽인다 이 모니터 두 대짜리 같은데? 네 요건 세건가? 이거는? 이거 아니라고? 나 이걸로 들고 가려고 왜? 이게 좋아 보인대? 아니 이거 아니라고? 나 저거 들고 가고 싶은데? 회사 써야 된다 아 너네가 이거 쓰지? 먼지 어디갔어? 우리 간다 땡큐 땡큐 어 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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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이제 지나가요 먼저 하세요 아 아 아 아 어때? 즐거운 회사 생활 너무 좋다 몬스터즈 몬스터즈 너무 좋다 다들 괴물이 되라고 그러니까 너무 괴물같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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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파 옮기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소파 잘 나왔네 너무 괜찮아요 이뻐 이뻐 소파 소파 어떻게 하세요? 하하하하 소파 괜찮아 뛰어봐도 돼? 아뇨아뇨아뇨 혜림이 웬일이야? 저 베트남 과외집이라고요 오오 나 갔다올게 집에 네 이거 해놔 네 이렇게 어 거기 놔두고 여기 놓고 어 이거를 조금 더 땡기자 얘를 앞으로 땡기고 어때 괜찮지? 응 자기 참 좋은데 오르방 구박이에요 오오 예쁘죠? 마치 우리 삼촌 우리 삼촌 우리 삼촌 스노우 빌려줄게 좋았어 혜림아 스노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요 하하하하하하 어이구 사장님 보고 계시죠? 아니에요 어 저희 직업들이 참 예쁘네 너무 예쁘다 누구지? 구인도 구인 이름이 사실상 구인이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어려운데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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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쌍 ㄱ이고 오 이에다가 엔에이치가 끝에 오면 니은 발음 호치민 어? 아 응 여름 구인 안 secure 귀인 구인 뭐 이렇게 하잖아 그거를 한 번만 설명해줘 아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알았어요 일단은 베트남에서는 관계에 따라서 서로 서로 고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내가 오빠나 형 나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내가 오빠나 형을 부를 땐 이게 아닌데 NH가 호치민에서는 ㄴ 발음이라서 아니고 호치민, 하노이에서는 아잉 머리를 또 지났어 아무튼 우리 호치민만 그래서 안 내가 언니, 누나를 부를 때 내가 친구, 동년배를 부를 때 아까 배웠던 거 반 반? 맞아 반어이 반어이 공부 잘했네 잘 가르쳤네 아무튼 친구를 부를 때 반 그리고 내가 동생 뭐 호유나 아니면 유미를 부를 때 응 맞아 엠 엠 어이는 누군가를 부를 때 누구누구 야 라고 했을 때 누구누구 씨 라고 했을 때 어이가 붙이는데 여기는 오에다가 어퍼스트로피가 있는 어이 엠 엠 아 아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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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요 한 번 더 마 해주세요 오케이 협장진이야? 예 이거 어? 왜 이렇게 푹신해? 아 이거 제대로 못 찍었다 어? 내가 내가 생각했던 거 엄청 딱딱한 여자였는데 오 좋은데? 좋죠 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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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냐 아 홈시어터 그거 달아서 형 형 형 형 우리 집에서 플스 갖고 올까요? 아니 지금이 거기서 왔어 다시 갈까요? 아니 싫어 힘들어 카드 줘요 제가 갔다 올게요 이름 다 갖고 와야 된다 응 뛰어 중교야 가자 그 방에 가서 조금만 흔들어 봐봐 왜요? 아 테이블을 흔들어 보라고요? 소리가 괜찮나 모르겠네 어 알겠어요 소리로 좀 소리가 나네? 응? 왜 이렇게 트이팅 걸리지? 어? 어디가 트이팅 가는 거지? 여긴가? 여기서나 여기서나 거기? 네 안에 뭐가 있어? 중교야 이거 빼가야 돼 게임 들고 와야 돼 게임 들고 와야 돼 배변 패드도 있네 응 좀 봐야 돼 플레이 스페셜 어 우리가 안고 지금 추워져 저게 많이 하지만 내가 지금 뭐죠 아유 도전을 받아 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팀으로 했었지 우리가? 형 맨날 바르시아 형 레알 저는 바르시아 아 요즘 같을 때 호날들 해야된단 말이야? 내가 갈까 아 아 아 아 아 가윈 가윈 어디였지? 어디였지? 지는 사람이 마시는 것 속에 아 마시는 것 속에 하자 마시는 것 속에 어 어 어 네 오케이 엠이 엠이 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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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이 어 어 어 아 개념 뭐야? 티비 터졌어 티비 터졌어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야 거기 자부터로 이 새끼 어디 그런이야 대대로 인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